반갑습니다. 2022 대수능 6월 모의고사 해설을 맡은 정치화법의 저는 박미나입니다. 자 여러분 6월 모평 보느라고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우리가 3월 학평도 보고 4월 학평도 보고 물론 이전에 모의고사들도 봤었지만 또 6월에 모평이 갖는 그 느낌이 달랐다라는 거 선생님 총평할 때 얘기했었죠. 자 이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꼼꼼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빈틈은 어딘지 그리고 총평 때 얘기했던 것처럼 생소한 선지 생소한 뭔가의 문제 장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연습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친 과제들을 하나씩 처리합시다. 1번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은요 뭐 전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였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실 이 문제 장면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우리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넓은 의미의 정치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다. 그럼 나머지 A는 뭘까요? 그렇죠.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겠죠. 라고 그냥 빨리 풀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과정과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의미하는 거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럼 바로 1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정치로 본다. 그렇죠. 좁은 의미의 정치. 대통령의 국정운영. 정치로 보죠. 국가와 관련된 일.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 끝. 나머지 내용들도 봅시다. 2번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 과정을 정치로 보는 관점은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도 정치야. 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갖는 거죠. 왜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어디를 전제로 하니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니까요.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한 선지였을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기출됐던 많은 선지들, 수능 특강의 수능완성에 나와있던 많은 선지들과는 조금 결이 달랐어요. 하지만 어렵진 않았어요.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활동의 특수성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왜? 정치는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니까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니까 오히려 국가활동의 특수성을 조금 더 강조하거나 인정하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4번은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조금 생소했던 선지. 이제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 집단이 내부 이해관계대립을 자체적으로 조정해가는 과정까지 정치로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바로 문제 장면의 제일 첫 번째로 보면 법치주의의 의미 나와있어요. 법치주의의 의미 하면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그냥 대략적으로 한 선지 발문? 한 이 정도까지만, 제시문 한 이 정도까지만 나와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았었는데 조금 길어요. 보니까 뒤에 어느 내용까지 같이 섞여있는 거예요. 이 부분,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까지 같이 섞여있는 문제예요. 사실 우리 지금까지 기출됐던 문제들 중에는요. 이렇게 단원들을 넘나들어서 하나의 문제로 구성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어요. 근데 이번 6모때에는 꽤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법치주의의 의미,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어요. 생소하지만 조금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치주의의 의미는요. A에서 B로 화상되었대요. 우리 사실은 이 문장만 보고도 A와 B를 맞출 수 있죠. 우리 법치주의의 의미는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확장되었죠. 혹시 모르니까 뒤에 내용도 한번 읽어봅시다. A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국가 권리 행사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등장했다. 그치.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어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 목적과 내용도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B. 맞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가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하나인 가는 그리고 여러분 빨리 법치주의 생각하다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 5가지를 떠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 5가지 중에서 형법에 이렇게 구현된 것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가는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작은 범죄에는 작은 형벌, 큰 범죄에는 큰 형벌, 적정성의 원칙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바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법정안정성보다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시련을 강조하지 않죠. 오히려 실질적 평등이라든지 정의의 이념, 정의 등이 합치되는 것을 더 강조하는 쪽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가깝겠죠. 형식적 법치주의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선지. 자, 우리 2번도 살짝 생소했던 선지일 텐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체크해 볼게요.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기까지. 자, 법률에 대한, 선생님 지금 법위계도 하나 그렸어요.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 뭐예요? 위험법률심판제도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기출되었을 때에는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에는 위험법률심판제도가 있다. 위험법률심사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그걸 조금 다르게 바꾼 것 뿐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법이 위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였고요. 어쨌거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정답 옳은 것은 바로 2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왔던 선지였죠.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글자로 줄이면은 법, 지, 주, 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때문에도 여러분이 살짝 생소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4번, 5번 성진은 우리가 뒷부분 5단원 사회생활과 법에서 형법의 이해 파트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섞여 있거든요.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뭐였죠? 그렇죠. 형벌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적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하나인 적정성의 원칙이 강조될수록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약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시 한번 보장적 기능이 뭐예요? 형벌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약화된다라고 볼 수 없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겁니다. 보장적 기능, 보호적 기능, 선생님이랑 형법의 기능할 때 이 부분 조금 생소하게, 그냥 생소하게가 아니지 정확한 설명으로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데 선지로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선지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고요.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안에 적용한 법률이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이와 정확하게 설명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사안에 적용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그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 불리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겠죠. 따라서 2번에 오른 것은 몇 번?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 한번 살펴보니까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일단 A랑 B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에 대한 실현방안, 최저임금제, 사회보장제도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뭐예요?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B원리에 대한 관련 헌법조항,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하자라는 내용을 통해서 문화국가의 원리임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겠죠.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체크.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를 위한 실현방안입니까? 그렇죠. 국제평화주의의 실현방안이 되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선지. 자 이제 우리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는 평생교육 지능이 들어갈 수 있다. 어? 문화국가의 원리의 실현방안 중에 하나. 평생교육의 지능. 그렇죠. 들어갈 수 있죠.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 지능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원리는 자유민주주의 중에서도 좀 자유주의 쪽에 가까운 내용이겠죠.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원리잖아요. 그중에서도 자유주의에 조금 더 가까운 내용이 되는 건데요. 어쨌거나 A는 복지국가의 원리잖아요. 따라서 3번 잘못된 선지.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입헌주의에서부터 복지국가의 원리가 강조되었다고요. 아니겠죠. 복지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등장한 거다라고 봐주셔야겠죠. 4번 잘못된 선지.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및 연속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A와 달리 잘못된 선지. 따라서 정답은 3번에 몇 번? 2번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정부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 형태 중에서도 이거 약간 4번 문제 풀면서 좀 뿌듯했어. 왜 뿌듯했냐면은 지금까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매번 숙제를 내주는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정부 형태 공부를 하면은 항상 숙제로 내주는 게 견제 수단을 손으로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거를 매번 숙제로 내줬었어요. 이거 기억나? 이렇게 입법부 되어 있고 행정부 되어 있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 이거 막 직접 여기다가 적어보자 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만 안 나왔을 뿐이지 이 표를 통해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약간 풀면서 뿌듯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느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직 중 하나래예요. 그럼 빨리 한번 찾아 봅시다.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대요. 그럼 갑국은 의원 내각겠죠. 을국은 법률형 거부권을 통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한다. 을국은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해산권이 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가는요. 대통령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잖아요. 의회 해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의원 내각제에서의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겠죠. 다시 의회 해산권은요.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따라서 1번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축권. 일단 어디에서의 견제수단? 대통령. 우리 연습합시다. 누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겠죠. 따라서 나 역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강료를 견할 수 있다. 의회 의원 어디 소속? 입법부 소속. 강료 어디 소속? 행정부 소속. 둘이 건너가서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설명. 갑국은 의원 내각제의 정답. 3번. 평의했습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가 동일인이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잘 등장하지는 않았던 선지였어요. 하지만 우리 연계교제에서도 공통점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원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다. 여기 잘 봐요. 누가 선출되는 건지. 의회의원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요. 이것도 생소한 선지이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림 한 번만 떠올려 보셔도 쉬워요. 자 의회의원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거는 의원내각제예요. 대통령제예요. 의원내각제. 그리고 대통령제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잘못된 표현. 갑국과 을국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4번에 오른 것은 정답 3번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정치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세이브하고 빨리 이면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청원을 하려면 청원이 활성화될수록 정치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강화되겠죠. 약화된다. 잘못된 선지입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 이렇게 해주세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결정기구에 흘러들어가는 것은 정치 과정 중에서 투입에 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온라인 체크.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무언가 국민의 개선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거겠죠. 전자민주주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옳은 것은 정답 3번. 자 우리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청원제도는 국민의 의견 제시 기회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 5번입니다. 디귿은 온라인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공개청원제도와 달리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죠. 왜? 달리라는 표현 때문에 둘 다 가능하죠. 자 일단 정치적 효능감이 뭔데요. 내가 정치 과정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거죠. 둘 다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죠. 정치 참여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에 6번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 살펴보니까 기본권에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6번도 여러분이 약간 심리적으로 풀다가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어요? 기본권의 유형,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뭐 이런 등등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 6번 문제도 어느 정도 비교하는 문제에 들어가요. 기본권의 특징을 찾는 문제에. 근데 여기를 잘 살펴보세요. 발문은.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의 유형이 아니라 그냥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을 보여주면서 기본권의 제한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권의 제한과 이렇게 기본권의 종류가 합쳐져서 나온 거는 또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거 살짝 생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왜냐면은 아마 이런 수험생들,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거야. 가, 음 그렇지 자유권 오케이. 나 살펴봅시다. 쭉쭉. 아 모든 영향이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권. 이렇게 풀어서 생소할 수 있어. 다 뭔지 볼까? 청구권일까? 뭘까? 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거 뭐지? 이건 뭐냐면요.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따라서 조금 약간 생소했을 수 있지만 또 어렵진 않았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규정된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선생님이 지금 과로 친 부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구권을 의미하는 거죠. 가는 지금 자유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을 의미하는 건데 가는 자유권이기 때문에 2번도 잘못된 선지.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도 살짝 생소할 수는 있어요. 우리 3번 나에 따르면 합리적 이외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죠. 우리 3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차별을 인정합니다. 합리적 차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선천적 후천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을 합리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합리적 차별이 뭐라고요?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는 거예요. 모든 차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겠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내용 있죠. 우리 수능 특강 날개에 그대로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냐면 기본권 파트에서 수능 특강 본문에 옆쪽에 해당되는 용어 설명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 총평할 때도 얘기했어요. 수능 특강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내가 놓친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죠. 4번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잘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결국 기본권 제한의 의의가 무엇인데? 기본권을 제한을 결국 왜 하는데? 필요성이 뭔데? 라고 묻는 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헌법에 제시된 목적, 방법 한계에 부합하지 않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는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표현으로는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목적, 방법 한계에 맞게 기본권을 제한해야 돼 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이렇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목적 내용 한계에 맞춰서 해야 돼 라고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막 함부로 제한하면 안 돼 라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 내용 보겠습니다. 그쵸? 기본권 제한 나오면 이 내용들 하나씩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모두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였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였죠.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겠죠. 이게 인정된다면 수단의 적합성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잘못된 선지입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됩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막상 여러분이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저거 진짜 다 아는 내용인데 나 저거 다 알아 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막상 문제 풀 때는 또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연습한 겁니다. 이제 어떤 선지가 나오건 내가 평상시에 풀던 문제와 조금 다른 스타일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아는 내용이야. 아는 내용인데 조금 섞인 것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좋으셨죠. 자 이제 우리 6번 됐고 7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헌법기관 간 견제관계 드디어 나왔네요. 선생님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부분 이제부터 꽤 자주 등장할 때가 됐는데 라고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실은 올해가 두 번째 해예요. 정치화법으로 맞이하는 두 번째 해. 자 이때 새로 들어온 내용 중에 강조되는 내용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들이 완전 지금까지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온 적은 있었지만 단독적인 문제 장면으로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 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종합 문제랑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좀 과감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 문제 틀렸다면 안 외운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 줘야지. 이 문제 틀렸잖아요. 안 외운 거예요.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BC는요. 국회 대법원 헌재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림을 살펴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 일단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풀 때에는요. 견제의 수단 이런 거 풀 때에는요. 일단 누가 행사하는 건지를 먼저 봐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 건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누가 행사하는 건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자 봅시다. 명령의 위헌 위범 여부에 대한 이 부분이 포인트죠. 최종 심사권. 그냥 심사권이 아니라 최종 심사권을 갖고 있는 거 누구예요. 대법원이기 때문에 B는 이렇게 대법원 적어주실 수 있는 거겠죠. 됐네. 자 이제 우리 C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권. 자 우리 위헌법률 심판권. 누가 행사해요. 위헌법률 심판권. 위헌법률 심판권. 헌재가 행사하는 거죠. A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단서 조항 보고. 국회. 찾을 수 있습니다. 끝. 1번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의 부의장. 국무회의의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A의 의장. 잘못된 설명. 되셨죠. 자 우리 2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의 권한. 국회의 권한. B는 대법원이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선지. 3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유의된다라는 정부의 제소가 있을 때 그 정당의 해산 심판을 담당한다. 줄이세요. 정당 해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누가 담당해요. 헌법재판소가. C는 어디예요. 헌법재판소네. 정당 뭐야. 3번. 끝. 되죠. 자 이제 4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위헌법률 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권이 있지. 이거 누가 제청해요. 그렇죠. 법원이 제청을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제청을 하는데 제청 방법은 뭐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었죠.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의 국민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서도 가능했었죠. 어쨌거나 선생님 이게 쉽게 표현했어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문을 두들기는 주체가 누군 거예요. 제청하는 주체가 누군 거예요. 법원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A는 국회잖아요. 잘못된 선지. 자 우리 마지막 5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장 대법원장 시의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에는 이거 우리 외웠던 거다. 국감 대대현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죠. 따라서 A의 동의가 필요하다. B의장과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되셨나요? 따라서 7번에 오른 것은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여러분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스피드를 요하는 문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참여집단 단서조항 보니까 늘 자주 나오던 그 집단들. 자 우리 이런 문제 이제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단서조항이 되는 문장을 빨리 봐주셔야 되는 거죠. A 앞쪽에 주변 관광업 종사들로 구성된 A. 그럼 A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집단. 자 그 다음에 우리 B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찾아가서 케이블과 설치 사업이 하루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대요. 어딘지 감은 오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확실한 포인트 시민들이 연대한 환경보호운동단체 2인 C 어디 되는 거예요? 시민단체 B는 단서조항을 보고 정당 찾을 수 있었죠.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살펴봅시다. 정당은 더 많은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던 방향으로 선거 공약을 수립하고자 공청회를 열었다. 그렇지 정당 옳은 설명이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을 획득해서 정강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강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또 정강 생소하다고 이거 초면이야 이러면 안 돼요.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정강 정책의 그런 큰 줄기 정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의 큰 줄기를 정강이라고 했었어요. 그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곳은 정당이겠죠. A는 이익집단이잖아요. 1번 잘못된 선지.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정당의 기능 중 하나. B는 정당. 정답 2번 끝. 됐죠? 3번.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사회화 기능은 이익집단, 정당, 시민단체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었죠. 달리라는 표현 잘못되었습니다.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한다고요?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겠죠.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참여집단은 정당. B가 정당인데 B와 달리 5번 잘못된 선지. 8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9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번 유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소단원이든 중단원이든 대단원이든 그 해당되는 내용만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2번 문제도 그랬어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인데 제형법증주의가 나왔어. 기본권의 유형이 나왔는데 기본권의 제한도 같이 나왔어. 뭐 이거는 이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자 근데 9번 보세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국제연합의 주요기관도 같이 나왔어. 자 우리 이런 스타일 문제가 유머 때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월은요. 9월은요. 다 어디가 주관기관이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기관이에요.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어서 연결고리가 있는 문제라면은 충분히 하나의 문제로 구성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죠. 이거 우리 한번 시그널 잘 받고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나는요. 국제사회는 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 현실주의 관점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내용 A 그리고 B 아셔야 되는 거겠죠.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여러분 머릿속으로 조금 구조화를 시킨 상태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문장 여기네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여기에서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OK A는 총회 B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많은 힌트가 나와 있네. 15개 이사국구 구성되어 있는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되셨나요?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는 주권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맞아요. 국제연합의 최고 의결기관 맞아요. 정답 1번 끝 됐죠? 나머지 선지도 봅시다. 2번 2번도 또 생소했을 거야. B에서 세무국은 실질사항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질사항?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요. 뒤에 6단원 공부 조금 소홀히 한 거야. 이거 순위특강 교재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도 이거 한번 설명한 적 있었어. 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B에서 세무국은요. 상임이사국이래요. 자 우리 일단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요. 절차사항과 관련된 내용은요. 15개국 중에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지만 절차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선생님 지금 안전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 없이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되다. 자 우리 이거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었죠? 결국에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개국 모두가 찬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표결 방식이라고 했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국은 실질사항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차사항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겠죠. 왜? 절차사항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한 나라라도 행사하는 경우에는 통과되지 않죠. 기억나시죠? 그 말은요. 실질사항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실질사항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차사항 이외의 안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혹은 실질사항 그냥 중요한 사항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되셨어요? 일단은 실질사항, 절차사항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워딩이고요. 수능 특강에도 나와있는 워딩입니다. 따라서 2번은 우선 잘못된 선지. 자 우리 2번을 제외한 사실 1번을 정답을 빨리 찾을 수는 있었지만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의 평이한 선지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 이거는 최근에도 자주 나왔었죠.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3번. B와 달리가 잘못된 설명.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3번은 잘못된 설명. 4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무정구 상태다라고 보는 거는 현실주의 관점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선지.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국제평화를 실현해야 된다. 자유주의적 관점이었죠. 가와 달리 잘못된 선지. 따라서 9번에 오른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정답 1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6단원으로 가면 갈수록은요. 어렵진 않지만 잘 안 봤던 이렇게 샅샅이 숨어있던 내용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2번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9번에 선지 2번. 하지만 조금 생소하게 나오니까 당황했을 수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푸시면 되는 거였어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근데 문제 제시문 중에 제일 첫 줄을 한번 살펴보니까 누구 나와 있어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이 우리 지난 수능에서도 이 내용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많은 수험생들이 엄청 헷갈렸어요. 자 고등학생 보자마자 오케이 연소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어? 고등학생? 무조건 연소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조금 여러분이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병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는 서류들을 비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랑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직인허증이 요구되는 경우 다시 한 번 더. 취직인허증이 물론 갑과 을에게는 요구되지 않지만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취직인허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어느 경우였어요? 만 15세 미만인 자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고용노도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필요했었죠. 즉 취직인허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15세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둘 다에게는 이 내용들이 요구되지 않죠. 아 그 말은 일단 둘 다 15세 미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첫 번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 또는 후권인의 동의서 그리고 세 번째도 같이 봅시다.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 이것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되고 이것을 요구하는 나이는요. 결국 누구에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연소근로자인 18세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이 요구된다. 결국에 을은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갑은 오 이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18세 미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금 요 부분이 서로 다른 점이잖아요. 어쨌거나 둘 다 15세 미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었어요. 둘을 취직인어증을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을에게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 이것을 요구한다. 오케이 18세 미만이구나. 갑은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결국에 연소근로자이면서 18세 미만이니까 미성년자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을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라고 그랬었죠?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다. 직접 계약을 맺어야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1번 잘못된 선지.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반이 이거 약간 소위 말해서 낚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은 연소근로자. 주말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 돼. 아이고 이거 근무일 중에 이렇게 일요일 들어가 있으니까 바꿔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18세 미만인 자에게는요. 무엇이 금지되는 거냐면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가 금지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18세 미만은요.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우리 휴일 근로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휴일 근로라고 하는 거는요. 원칙적으로 근로 의무가 없는 날 근로하는 것을 휴일 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일 근로랑 출발 근로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진짜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말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주말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잘못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정확한 표현.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가 금지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갑은 병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지금 법정 최저임금을 살펴보니까 8,720원인데 지금 임금은 시간당 8,000원을 받기로 했대요. 라고 계약을 맺었을지라도 요구할 수 있죠. 3번 잘못된 선지. 자 우리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과 병이 근무 이래 연장 근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병은 을을 1일 2시간씩 더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자 우리 정리해 봅니다. 연속 근로자.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요. 연장 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느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연장 근로는 18세 미만인 경우 1일 1시간. 일주일에는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하루에 1시간은 돼. 하지만 2시간씩 더 근로하게 하는 건 안 돼. 코로나에 안 돼. 4번이 정답. 됐어요? 4번이 옳은 설명. 자 이제 11번 한번 살펴보... 11번이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과 달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병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만약에 갑이 19세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은요. 18세 미만이라고 쳐볼게요. 18세 미만이니까 뭐 17세 16세. 아니 어쨌거나 을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을. 그래요 연속 근로자 맞아요. 그리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도 맞아요. 그럴지라도 단독으로 임금 청구할 수 있죠. 을과 달리 잘못된 설명. 되셨나요?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10번엔 4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면까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면은 혹시나 조금 지방자치랑 관련돼서 공부를 소홀히 했다면은 개념의 빈틈이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개념의 빈틈은 특히나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선지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은 조례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민, 조례, 재, 개, 폐, 청구 제도가 존재하죠. 재정, 개정, 폐지에 대한 청구를 주민이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1번 잘못된 선지.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지자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 확정하는 주체는요.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더 지방자치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가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민 투표를 통해야만 최종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는 거겠죠. 2번 잘못된 선지. 3번 굉장히 쉽죠. A는 쭉쭉 지방행정사물을 총괄하는 A. 그리고 뒷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민의 선걸로 선출된 A. 결국에 집행기관을 의미하는 거겠죠.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위임한 사물을 담당하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선지. 자 우리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너무 쉽게 4번 나와요. 왜요? B는 지금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산안은 B가 심의 의결한다. 그럼 B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됩니다. 지방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4번 정답. 자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을 제정할 수 있다. 기역은 뭐였어요? 조례. 자 우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였죠. 앞에서 A는 집행기관이었잖아요. B가 의결기관이었고.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의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더. 11번의 정답 4번이에요.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개념의 빈틈들 꼭 채워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개념의 빈틈 나머지 선지들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방자치랑 관련돼서 꼭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11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고요. 12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문제는요. 아예 이 그림 바로 옆에 나와 있죠. 헌법 개정 절차와 법률의 재개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헌법 개정 절차 빈칸 나와 있는 거 없이 그냥 다 채워져 있네요. 법률 재개정 절차도 다 나와 있네요. 그럼 바로 선지로 넘어가세요. 보기부터. 자 우리 기역 국회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그렇죠. 헌법 개정안이에요. 헌법 개정안의 국회의결 정적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억 오른쪽. 니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니은이 생소한 선지. 니은 잘 나온 적 없었어요. 그런데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이때 국민투표는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말은 국회의원 선거권자는 니은에 참여해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에 당하는 1번이랍니다. 자 이제 우리 디귿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때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죠. 선생님 국회의원 10인 뭐 있었는데요. 그치 있긴 있었지. 우리 법률을 재개정하려고 할 때 국회의원은 10인 이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거였죠. 이거 둘을 섞어서 정부가 제출하려고 할 때는 10인 이상이 필요하다. 잘못된 선제가 되는 거겠죠. 우리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을에 나와있는 직관상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심의기간 내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섭단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리을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교섭단체는 뭔데요? 국회 운영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상 창구의 역할을 해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결국에 국회의사진행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곳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교섭단체는요. 국회의사진행에 대한 협의를 하는 단체예요. 따라서 교섭단체가 직관상정을 할 수 있다.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12번의 옳은 설명은 정답.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가족관계와 법. 그 중에서도 친자관계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도요.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족관계도 같은 거 그려서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서 볼 때 사망하는 주체가 평상시랑 다르게 이렇게 밑에 쪽에서 사망했었거든. 그 경우에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양자, 친양자, 일변, 입양 이게 다 합쳐져 있는 내용이었지만 여러분이 꼼꼼하게 가계도 한 번만 그려주시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과 법률상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A와 B가 태어났다. 그 이후 갑과 을은 이 부분 하나 체크. 협의, 이혼하면서 A는 갑이, B는 을이 양육하기로 했다. 한편 갑은 병과 을은 정과 법률상 혼인하였고 을과 정 사이에서 C가 태어났다. 그 후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 우리 쉬운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친양자가 아닌 입양 뭐예요? 일반 입양했다. 자, 그 후 정은 B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끝! 바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의 이혼은요.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이혼신고를 한때에. 따라서 1번 잘못된 선지.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이후에 병은 A의 친권자가 될 수 있죠. 왜요?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선생님 A가 미성년자인 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ABC는 모두 미성년자이고. 따라서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죠. 3번부터 좀 생소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가계도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사망했냐면 일반적으로 갑을 병정, 갑이 사망하거나 을이 사망했는데 밑에 쪽에서 사망했어요. 약간 생소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요? 일단 ABC 모두 미성년자이고 미혼이며 자녀가 없대요. 자, 미혼이야. 배우자 없어. 자녀가 없어. 직계 비속 없어. 자, 그럼 사망했을 때 상속순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직계 존속이 되는 거겠죠. 라고 약간의 아주 살짝의 법적 사고력이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가 아닌 양자, 일반 입양한 다음에 A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병은 을과 달리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의 경우에는요. A의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속받을 수 있죠. 왜요? A의 양부모니까요. 자, 두 번째 을이에요. 을은 A의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달리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였어요. 정확히는. 왜요? 일반 입양은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쉬운 표현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자, 우리 일반 입양은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우리 그 표현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백에다 같이 정리해 주세요. 일반 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이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 상속과 관련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상속관계가 존속된다. 라고 하는 표현 수능특강이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일반 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관계에 이어진다. 그래서 양부모도 양부모도 친생부모도 모두 다 상속관계가 존속한다. 을과 달리가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3번은 그래서 잘못된 선지.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과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니은 이후. 이번에는 친양자로 정이 비를 친양자로 입양한 이후 비가 유언 없이 사망을 하였다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비가 유언 없이 사망을 했대요. 그런 경우에 정은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은 상속받을 수 있죠. 왜요? 정은 비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니까요. 그러면 정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갑은요.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설명으로 바꾸면요. 갑은 정과 달리 비의 자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이제 일반 입양과의 차이점이죠.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우리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과 정이 혼인을 하였고 정이 지금 빈해를 친양자를 입양한 경우에는요. 친양자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거죠. 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친양자 입양은 끊어지니까 따라서 5번이 옳은 선지가 됩니다. 13번에서 풀었던 내용들 특히 친생부모와의 관계, 양부모와의 관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보고 나니까 맞아. 일반 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친생부모의 관계가 이어지지 친양자 입양은 끊어지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막상 우리가 많이 풀어놓은 것처럼 여기 위쪽에서 사망하지 않고 밑에 쪽에서 사망하니까 당황했던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13번에 옳은 것은 정답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4번 나 이거 또 풀면서 뿌듯했잖아 선생님 뿌듯했던 이유는 이게 범죄성립요건을 설명할 때 내가 이거 되게 많이 강조했었어요. 범죄성립요건 세 가지 진짜 이제 다 잘 안다. 막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다 알고 이제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어느 조각사위에 들어가는 건지도 나름 잘 찾을 수 있다. 이제 안 나온 부분은 구성요건의 의미, 위법성의 의미, 책임의 의미이다. 그래서 구성요건이라는 건 무엇인지 위법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 너무 흥분했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는 범죄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A, B 중에 어느 하나래요. 뭐 A와 B는 각각 위법성, 책임 중 하나가 되는 거겠죠. 가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장난으로 친구의 애완견을 발로 거둬찬 경우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대로 제시문에 나와 있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정당 행위. 정당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나의 사례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 A는 위법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A가 인정되지 않는 거니까. 이제 다 한번 살펴볼게요. 심신상실탁치에서 타인에게 상의를 입힌 경우는 B가 인정되지 않는다. 심신상실자의 행위. 책임조각사유죠. 지금 다는 책임조각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선생님이 체크하는 부분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까지. 이건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아니죠. 구속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거였죠. 1번 잘못된 선지. 이렇게 찾는 거였습니다. 이제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여기다 체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판단까지 체크. 여기까지 체크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위법성이었죠. 나는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 나. 그렇지. 정답. 2번. 이제 우리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여기다가 체크.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구속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사례는 다가 아니라 가였죠. 3번 잘못된 선지. 이제 우리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책임 조각 사유였죠.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책임 조각 사유에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선지. 마지막 5번입니다. 자신의 집을 침입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A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14번에 오른 것은 2번이 됩니다. 라고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14번의 포인트는요. 결국에 구성요건의 의미, 위법성의 의미, 책임의 의미를 알아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요거를 알았다라면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논란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리게 했었던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아마도 크게 두 가지였을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왠지 아닌 거를 찾아서 정답을 찾았거나 혹은 내가 완전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경우 두 가지일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거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을 거예요. 선생님 과감하게 킬러 문항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선거결과 분석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면요. 15번 문제는 아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아 이거 정확하게 나 정확하게 알아. 근데 정확하게 틀린 뭐 이런 문제일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요? 아 일단 나이 한번 봅시다. 18살이에요. 미성년자예요. 온라인 게임을 위해 을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를 계약을 했대요. 갑의 법정 대리인은 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우리 상황 1, 2, 3, 4를 여러분이 막 일단 하나씩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해도 되지만 하나씩 해석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이렇게 맞춰보는 것보다 바로 보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에서 상황 1 뭔데요? 병의 동의가 있었어. 어? 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 단독으로 법률 행위할 수 없어.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어. 그리고 계약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어. 뭐 병이 추인하지도 않았어. 동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상황 1에서 의뢰 사기로 계약을 했다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여기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 상대방이 지금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어? 선생님 사기에 의한 법률 행위는 무효잖아요. 라고 해서 기억을 애초에 제꼈던 수험생들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 수능특강의 자료 플러스? 거기로 나와 있어요.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무효는요. 처음부터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와 같이. 취소는요. 대놓고 나와 있어요. 속임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경우. 속임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경우. 이거 여러분 꼭 적어놓으세요. 취소 가능한 경우예요. 무효 아닙니다. 무효와 취소는 이제 다른 거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 사기로 계약을 했다. 속임수,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 가능한 경우입니다. 취소 가능 뭐예요? 일단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적 사고력을 아주 조금 요하는 문제였고요.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옆에 15번에 정리해놓을게요.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기억은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사기로 계약, 무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처음부터 이렇게 X표 쳤을 거예요. 그 부분부터가 빈틈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니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에요. 상황 이에서 갑이 병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속임수로 계약을 하였다면 어? 이번에는 누가 속임수로 동의를 쓴 거예요? 동의서를 위조했어요? 마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왜요? 상황 이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추인하지도 않았어요, 병이. 이 상황에서 마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동의서를 위조하는 경우에는요. 우리 이거 알고 있습니다. 취소권이 제한됩니다. 다른 편으로는 취소권 행사가 배제됩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누구누구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법정으로 생각하자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범죄 행위.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동의서를 위조하였거나 내가 해위 능력자인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을 뺏어야 돼요, 쉬운 편으로는. 누구 거 뺏어야 돼요? 둘 다 거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따라서 취소권이 제한된다. 취소권 행사가 배제된다.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도 배제되는 거였죠. 따라서 다시 읽어볼게요. 속임수를 계약을 했다면 누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미성년자가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거예요. 갑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니은도 옳은 설명. 정답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디귿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도 정말 기억만큼 많이 헷갈렸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을 체크한 수험생들이 꽤 많았어요. 기역은 아니니까 이렇게 빼고 니은은 오르니까 이렇게 맞추고 그러면 3번, 4번 중에 우리 좀 이따 리을 보겠지만 리을은 확실하게 아니니까 3번 이렇게 한 수험생들이 꽤 있었을 텐데 3번이 왜 아닌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상황 3입니다. 계약 당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지 않았어요. 계약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 몰랐어요. 일단 여기까지 보자마자 철회 보고 오케이. 나 알지. 철회권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 가능해 라고 해서 디귿에 또 동그라미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15번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계약 후에 법정 대리인이 추인했어요. 우리 추인의 용어를 몰랐다가는 틀릴 수도 있었고요. 철회의 용어를 몰랐다가도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추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추인은 쉽게 뭐라고 풀러서 설명해줬었냐면 추후에 인정한다 라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줬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다시 한번 더 지금 추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은 쉽게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요.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의사표시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상대방이 철회권 그쳐 쓸 수 있죠.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 이 문장이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 교재에 다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다시 한번 더 우리 철회권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는요. 미성년자임을 계약 당시에 몰라야 된다. 이 부분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거는 뭔가 이렇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 부분도 나왔었는데 이제 건드린 부분은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상대방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지금 병이 추인했잖아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철회권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 철회의 의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라고 하는 거는요. 의사표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상대방의 추인이 있기 전에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철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상대방이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 한해서 정리되셨죠 여기까지.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요. 바로 첫 번째 추인 두 번째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철회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디귿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4에서 을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갑의 법정 대리인인 병에게 하는 거였죠. 리을은 잘못된 선지가 돼서 정답은 15번에 3번이 아니라 기억 미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옆에다가 정리해놨습니다. 이 내용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수능 특강이 있습니다. 추인 여러분의 교재에 분명 있을 겁니다. 철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 수능에서는요. 철회와 취소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철회와 취소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이제 점점 정확한 법적 용어들로 다듬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 개념의 빈틈일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막 디귿에 동그라미 있었을 거예요. 기억 틀렸다 그러고 이해되셨죠? 우리 15번 문제 지금이 기회입니다. 선생님이 적어놨던 이 개념들을 꼭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근대민법의 수정, 보완, 원칙 적용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연환경 보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사례가 되는 거겠죠? 바로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사의 기초에서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리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적 자체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이 되는 거겠죠? 다른 표현으로는 따라서 1번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가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따르면 행위자는 이 부분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의도하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죠. 따라서 잘못된 선지.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가 인정되어 국가나 다른 개인을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었죠. 하지만 그 내용이 수정, 보완된 원칙이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법정 최고위자율을 초과해서 돈을 빌리는 계약에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무효, 효력이 없는 걸로 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계약 공정의 원칙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무과실 책임의 원칙의 사례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지.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제조업자에게 고인화 과실이 없음에도 책임을 인정하도록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의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6번에 가장 적절한 거 어렵지 않게 5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1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특수불법행위 문제였는데 이거를 풀기 전에 또 1, 2, 3번 선지를 보고 아우 이게 뭐야? 이게 왜 같은 내용이 이게 반복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이 여기에 너무 막 흔들리지만 않았어도 또 생소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같은 용어들이 반복돼? 라고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담백하게 풀어냈으면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이 운영하는 결혼사진 업체에서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어느 날 병이 을에게 결혼식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의뢰했고 갑은 그 촬영을 위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해서 아 지금 그 촬영을 위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해서 결혼식으로 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정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 되는 거겠네요. 지금 을과 병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계약을 맺은 관계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사고 처리 때문에 병의 결혼식 사진은 촬영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어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황.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병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우리 채무불이행 선생님이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선지.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정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거겠죠. 정확히는 2번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병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하죠. 채무불이행이 뭔데요? 계약의 의무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죠.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겠죠. 서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정에 대한 특수불법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은 을 입장에서 정에 대해서 특수불법행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이를테면 뭐 이런 경우. 갑에 대해서 선입 및 사무감독성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했다. 책임이 면제됐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특수불법행의 책임이 정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포인트죠. 갑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행의 책임은 성립하는 거죠. 왜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그냥 담백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의 정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에요. 그럼 갑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행의 책임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을 입장에서는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고 혹은 특수불법행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갑의 정에게 손해를 끼친 건 맞잖아요. 그럼 일반 불법행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양동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거니까. 쉽게 설명하면. 따라서 4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입은 재산적 손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 모두 다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거였죠. 손해배상은 원칙이 금전배상. 따라서 17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18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왜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지? 내가 왜 혼자 물어보지? 18번은 이거 사실은 정말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에서 나와서 약간 내가 뿌듯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 부분을 틀렸다 헷갈렸다 라고 한다면 개념의 빈틈 분명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개념의 빈틈을 두면 안 돼요. 그 빈틈을 정말 기가 막히게 노리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 개념의 빈틈을 노린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병에게 전치 3주에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였으나 일주일 후에 검거되었다. 갑과 을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갑을 모두 유죄 판결 여기서부터 포인트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대요. 그럼 뭐 해야 돼? 기소할 수 있죠. 그런데 검사는 피해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관계, 사건 가담 정도, 연령 등등을 고려해서 여기가 포인트.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갑에 대해서 내려진 불기소 처분. 일단 쉬운 거 하나,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하나 얘기해줄게. 쉬운 거.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입니까? 아니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정상 참작해서 나름 고려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 말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기소 유예라고 하는 거죠. 되셨어요? 갑에게는 지금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거고요. 을에게는 공소를 제기했대요. 을은 기소했대요. 재판 결과 을에 대해서 징역 유열이 선고되었다. 을은 항소를 포기했대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때문에 아마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또 1번을 이렇게 체크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빨리 지워. 갑은. 선생님 봐봐요. 구속됐잖아요. 불기소 처분이잖아요. 형사보상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닌데요. 자 우리 이렇게 기억합니다. 형사보상은요. 억울해야 돼요. 그리고 구금된 적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자 구속된 적 있어요. 구속되었었어요. 억울해요? 억울한 상황 아니죠.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아니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데 정상 참작해서 안 한 거잖아요. 속리되셨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 살펴볼게요. 을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확정이 되지 않아요. 왜? 검사도 항소할 수 있으니까. 검사는 어떤 논리로 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왜 징역 유열밖에 안 되지? 제가 구형한 건 더 많은데요. 징역 유열로는 너무 낮아. 더 더 더. 라고 하는 논리로. 검사도 항소할 수 있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집행 도중에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될 수 있다. 뭔가 개전의 정의 현저하고 보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수용자가. 이 경우에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할 수 있는 제도는 가석방 처분이었죠. 가석방. 보석이 아니었죠. 가석방 처분이었죠. 3번 잘못된 선지.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 형사 피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잘 기출이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건드려줬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형사재판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 형사 피해자 가지고 있어요. 형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형사 피해자가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여기는 자주 나왔던 부분. 여기는 처음 나오는 부분. 그럼 여기를 기억합시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이건 어렵지 않죠. 피고인과 검사니까. 병은 지금 피해를 받은 입장이잖아요. 따라서 4번 잘못된 선지.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겠죠. 갑과의 모두 형사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형사 책임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한 경우잖아요. 왜? 병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따라서 정답 5번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18번의 5번은요. 배상명령 제도랑 헷갈리지 마세요. 배상명령 제도와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적 사고력을 풀어내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1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도 의외로 풀다가 오 약간 많이 헷갈렸어 라고 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기를 잘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국제법의 법원 중 하나래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데 잘 봐봐.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비준권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비준권을 가진다. 응 그래 맞아. 국회 비준 들어가는 법, 국제법의 법원 조약이 있었다. 조약. 이러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조약의 경우에는요. 체결, 비준권. 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죠. 국회 뭐 있었는데? 있었죠.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중요 조약의 경우에는 모든 조약 아니고 중요한 조약의 경우에는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국회가 갖는 거였죠. 비준권을 가지는 거 아니었죠. 1번 틀렸어요. 이해됐어요? 2번 국제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아니 1, 2, 3번 중에 1번 틀렸는데 점수가 2점이려면 두 개 다 맞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2번에 따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국제관습법이 되는 거겠죠. 가는 국제관습법에 대한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지 점수를 2점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국제기구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조약이었습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우리나라에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는데 그때 국내법은 헌법보다 하위법규를 의미하는 거였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 그렇죠. 될 수 있죠. 3번이 정답.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 입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된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조약이었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선지. 마지막 5번 국제관습법은 체결에 참여한 행위주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지닌다. 아니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제관습법은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지니까요.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바로 3번이 되는 거였죠. 따라서 19번에 옳은 것 이렇게 찾아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나면 많이 지쳤을 거예요. 실제 시험 봤을 때에도 많이 지쳤을 거야. 그래도 지치지 말고 우리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마지막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볼게요. 전형제기 의원 내각지 정보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각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70명과 비례대표 의원 30명으로 구성되며 여기서부터가 또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이 한 표 행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 무조건 소선구가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건 1인 2표제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을 뽑으려고 하나 비례대표 의원을 뽑으려고 하나 이게 한 표 한 표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곧바로 소선구 구제랑 직결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이 표현도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그리고 선거부결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다라는 거 보고 어? 이거 그냥 막연히 선거구 하나당 한 명 뽑나 보다. 라고 바로 직결시키면 안 돼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결론적으로 이 지역구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가 맞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고 유추하는 건 잘못된 추론이에요. 이걸 가지고 소선거구제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이제 우리 결론과 상관없이 이거 보고 소선거구제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맨날 봤던 그 내용이에요. 자주 봤던 그 내용들. 자 그 다음에 개편안까지 하나 나와 있네요. 개편안 어떻게 하고 있대요? 현재 의원 선출 방식과 지역구 의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여기가 포인트.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서 전체 의원 수를 현재 1.5배가 되도록 한대요. 전체 의원 수를 1.5배가 되도록 한다. 지금 현재는 100명인데 어떻게 늘리려고 한다? 150석으로 늘리려고 한다. 각국에 최근 의회의원 선거 결과인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표가 나와야 되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보기 쉽기도 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B, C, D. 정당 득표율 먼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우리 가로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당 득표율 A당은 32%, B당은 44%, C당은 8%, D당은 16%가 됩니다. 우리 이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게 정당 득표율의 비례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가 나오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정당 득표율을 먼저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비례대표 의석 수 구하는 방식은 매번 했던 그 방식이에요. 자 일단은 지금은 현재예요. 최근 의회의원 선거 결과 아직 개편안 아닙니다. 최근 의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수 몇 개였어요? 그렇죠? 30개였어요. 30개 곱하기 정당 득표율 하면 몇 나오는 거예요? 9.6, 13.2, 2.4, 4.8 나오죠. 거기에 정수 쓴 다음에 자녀 의석은 아마 2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하면 결국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석 수는 10석, 13석, 그리고 2석, 5석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따져보셔야 되는 거냐면요. 거꾸로 보셨어야 돼요. 선생님 여기다가 지역구 의석 수 적어놓고 한 줄 그어볼게. 맨 마지막에 전체 의석 수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석 수부터 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래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의회 의석률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전체 의석 수를 알 수 있어요. 전체 의석 수 몇 갠데 최근에는 100개였잖아요. 그럼 100개 중에 A당은 46%를 차지했으니까 46석을 차지한 게 되는 거겠죠. 이해 되셨어요?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B당은 전체 100개 중에 40%이니까 40석. C당은 8석. D당은 6석이 나온 겁니다. 거꾸로 이제 지역구 의석 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겠죠. 지역구 의석 수는 36석, 27석, 그리고 6석, 1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이제 우리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편안 미리 우리 계산을 해놔야 되는 거죠. 개편안도 마찬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의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 그대로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적어볼게요. 정당 득표율 먼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적어야 되는 거. 지역구 의석 수도 그대로 가져간대. 그럼 지역구 의석 수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해? 36, 27, 6, 1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제 달라지는 점은 뭐예요? 비례대표 의석 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비례대표 전체 의석 수는 30석이었어요. 지역구 의석 수 70석. 비례대표 의석 수가 30석이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꾼대요? 전체 의석 수가 150석이 되도록. 그런데 지역구 의석 수는 안 변한데. 자, 그럼 비례대표 전체 의석 수는 몇 석? 80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찾아내면 또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80 곱하기 0.32, 80 곱하기 0.44 정수만큼 배분하고 나머지 잔여 의석 분명 있을 테니까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하면 각각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26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26석. 그리고 35석. 6석.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3석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정리되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전체 의석 수는 이 둘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62, 62, 그리고 12, 14, 끝. 됐죠? 자,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정답 먼저 찾을게요. 정답 3번. 개편안 적용 시 A당 의회 의석 수와 B당 의회 의석 수는 같다. 정답은 3번.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마 1번이었을 거예요. 정답의 1번을 체크한 친구들 정말 정말 많았을 겁니다. 자, 일단 3번이 정답이라는 건 의견이 없으니까 1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현재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제도는 선거군의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지금 이거는 중대선거구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죠. 자, 일단 선생님이 아까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이 내용들을 보고 오케이, 소선거구제라고 바로 채택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소선거구제예요. 자, 이제 소선거구제임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소선거구제라고 빼내는 건 잘못된 추론 제대로 된 추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지역구 의석수가 36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당별로 이 부분 어디 갔어요? 정당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두 가지를 조합해서 소선거구제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렇게 전체 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선거구를 4개로 쪼개볼게. 그리고 앞에 나온 사례랑 똑같이 선거구당 선출의 의원 수는 같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전체 8석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똑같이 또 가정을 해보자. 정당별로 1명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각 선거구별로 2명을 선출해. 그런데 정당별로 1명씩만 공천하는 거야. 1인의 후보자만 공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거에 나온 A당은 최대 몇 석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맥시멈. 4석을 가져갈 수 있겠죠. 선생님 왜요? 선생님 2명까지 뽑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A당이 여기에서 2명이 다 2등까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정당이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니까. 이렇게 되려면 2인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하는 경우라면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A가 다 1, 2등 안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쨌거나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면 A당이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는 4개가 되는 거예요. 즉 4개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4개를 초과할 수는 절대 없는 구조예요. 정당이 1인만 공천하기 때문에. 근데 잘 봐요. 전체 의석은 70개예요. 그중에 36개를 가져갔다라는 거는요. 35개, 절반을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절반을 초과했다라는 거는 중대선거구제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아니 중대선거구제였다면 왜 여기서 딱 4개까지만 가능했을 거 아니야. 쉽게 설명하면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반의석을 차지한 지역구 의석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라는 거는 소선거구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생님 방금 말했던 사례랑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따라서 선거군의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 발생하지 않죠. 이건 중대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문제. 자 이제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거 결과 여기 봐야겠네. D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여기 봐야겠네. C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두 석의 2배 초과 안에 됐죠. 2.5배가 되죠 정확히는.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 적용 시 A당의 의회의석수. 아 이거 우리 풀었던 거. 62.62 정당.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 적용 시 C당의 정당 득표율. 개편안 적용 시 C당의 정당 득표율 8%. C당의 의회의석률. C당의 의회의석률은요. 전체 150석 중에 12석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8% 나와요. 150분의 12 곱하기 100. 따라서 둘이 일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거 결과에서는 연립내각이 왜 나오지? 이게 나왔었으니까. 연립내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자 우리 최근 선거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도 B당과 D당만으로는 연립내각이 구성될 수 없다. 연립내각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의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최근 선거 결과 B당과 D당을 합쳐보니까 46. B당과 D당만으로는 연립내각이 구성될 수 없네. 자 근데 개편안을 적용됐을 때에는 B당과 D당을 합쳐보니까 76이 나와요. 자 우리 전체 몇 석이었어요? 150 석이었어요. 150 석의 절반 얼마? 75를 초과했죠. 그럼 B당과 D당만으로 연립내각이 가능하죠. 자 우리 최근 선거 결과에서는 B당과 D당만으로는 연립내각이 구성될 수 없어요.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가능하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20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약간 생소하고 알쏭달쏭한 선지들도 제공했던 육모문제 모두 다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남겼던 총평의 메시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생소하다고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개념의 빈틈이 있고 당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당황하지 않고 개념의 빈틈을 채우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호였습니다. 안녕